우리 집 가족관계 대충 아시겠죠? 근데 뭐 안 적어요? 다 외울 수 있어요? 뭐 중요한 거라고 적고 외워요. 말할 것만 요약해서 기억하면 되죠. 음... 머리가 좋은가 봐요.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? 네, 잘했습니다. 아... 에헤... 겸손이란 건 약에 쓸례도 없지. 최연광이란 사람, 한아름 씨 어머님과 본인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거 아직 모르는 거죠? 네, 그걸 절대 알면 안 돼요. 그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. 근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어차피 두 분 재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.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. 만약 부모님 때문에 헤어지는 걸 알게 되면 선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. 아마 다 터뜨리고 두 집안 난리 나고 쑥대밭이 될 거라고요.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라 봉길 씨 때문에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야 해요. 그래야 뒤탈도 없고 포기도 빠를 거라고요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난 내일 외에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고 신경 쓰는 거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. 이제 꼭 그런 적도 없었고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알겠어요. 그리고 미안해요. 대신 엄마 재혼하시고 안정이 되면 제가 크게 한턱 쏠게요. 그리고 봉길 씨 소원도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. 소원요? 한아름 씨가 무슨 요정이라도 됩니까? 소원을 빌게.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. 우리 선배 잘 설득해 주세요. 되도록 덜 아프게요. 아니 뭐 내가 의사라도 됩니까?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. 마음이 아주 착하고 여린 사람이에요. 너무 세게 말하지는 말아주세요. 그럼 전화 기다리겠습니다.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. ladybug 안 온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좀 따라서 여러분은 사실은 그거라우än 그런 것 같아요.